양주시청에서 희망장학재단 제2대 임충빈 이사장 취임식 및 2016년 제5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희망장학재단을 이끌어갈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임충빈 이사장은 희망장학재단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우리 양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육성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희망장학재단의 주요 사업 실적 및 보고가 있었는데요. 양주시는 2007년 희망장학재단이 설립된 이후 약 2,300명의 우수학생들에게 약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은 인재육성과 우수교사 연수 등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며 2017년도는 더욱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해 희망장학재단의 꾸준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명품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주시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미래 양주시의 주인이 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루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